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내가 돈을 모으고 모아도 정말 투자금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 저는 2022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현재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는 반포나 압구정 쪽에 재건축이 되는 그런 곳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향후에 교통 호재가 있는 그런 도시들 같은 경우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GTX-A 호재가 있는 동탄이나 신안산성 호재가 있는 안산 같은 곳들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그곳에 GTX-C 노선이라든지 아직 호재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당연히 그곳이 좋은 건 아는데 현재 투자처로 괜찮은 곳을 말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또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저는 현재는 서울 수도권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지방에 있는 비규제 지역을 보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정말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사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작은 투자금으로 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저는 현재는 철저하게 지방 소도시 비규제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근거는 바로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알리알리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서울 투자자와 지방 투자자의 거래량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 투자자라 함은 집은 서울에 살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를 말을 하고요. 지방 투자자는 서울 외의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입니다. 이 서울 투자자와 지방 투자자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도 이분들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해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조회를 해봤더니 상위권에 있는 곳들이 모두 비규제 지역이었습니다. 경남, 경북, 충북, 충남, 강원 같은 곳들이에요. 모두 비규제 지역이고 소도시입니다. 이 큰 단위에서 그 도시별로 쪼개서 들어가야 하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현재는 서울 투자자와 지방 투자자들 모두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비규제 지역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더더욱 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 같은 곳들은 현재 규제 지역으로 모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쏠리고 있어요. 이 풍선효과라는 것은 한 곳을 누리게 되면 다른 곳이 이렇게 부풀어오르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투자자라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돈의 흐름, 이 유동성이 그런 비규제 지역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곳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투자를 한다면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을 보더라도 광역시급은 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똘똘한 한 채 신축 아파트에 투자를 했었어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곳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점점 비규제 지역, 소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런 곳들을 분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 투자할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정말 투자할 때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제 눈에는 투자할 곳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투자자로 계속 살려고 하면 고집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좋았다고, 현재도 그게 좋을 수는 없어요. 이런 투자의 트렌드도 계속 변하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비규제 지역, 소도시로 이미 트렌드가 와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곳들을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런 소도시에 투자를 할 때 투자금은 얼마나 들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투자금은 이 소도시라고 해도 이 입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소도시를 분석을 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곳을 1군으로 보고 그 다음 입지를 1.5군, 그 다음을 2군이라고 봅니다. 2군보다 못하면 3군인데 3군까지 볼 필요는 없고 저는 2군까지만 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1군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에 대장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재건축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보통 투자금이 1억 정도는 필요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1.5군에 있는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준신축급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투자금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1.5군에 있는 구축을 볼 수도 있어요. 구축인 단지들은 정말 3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마다 이런 투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입지별로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재수강생 분 중에 투자금이 3억이 있다는 분이 계셨어요. 이런 소도시료 분석을 하셨고 여기에 이 3억이라는 돈을 처음에는 다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선택지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이 돈을 소도시 한 군데에만 몰빵하는 건 너무 손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말씀드렸냐면 이 돈에서 한 1억 정도는 이 소도시에서 정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변화의 크게 큰 곳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곳들이 재건축 같은 곳들이 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머지 2억 정도가 남는다면 저는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비주택인 곳 중에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특히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들은 정말 시세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투자금이라면 충분히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을 나눠가지고 투자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투자금이 많은 분이라면 선택지는 정말 많아져요. 그걸 내가 아직 공부를 많이 못했고 아는 지역이 적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굴리면 되는지 잘 알게 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내가 돈을 모으고 모아도 정말 투자금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런 소도시를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정말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내줘서 그 돈을 굴려서 더 크게 만들고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시드머니가 커짐에 따라서 아까 3억이라는 돈을 가진 그분처럼 선택지를 넓혀서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지금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곳도 이런 비규제 지역 소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서 투자를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이런 곳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항상 저희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더욱 빛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